윤석열,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을사조약을 다시 생각하는 대구, 경북 지식인의 우국 성명.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의 조국 한반도가 전운으로 가득하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대구, 경북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들은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럽다. 오천방 국민과 반만년 역사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참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불법적 처사이며 고통의 당사자인 직룡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작태이다. 돈만 받으면 그 오랜 역사적 고통이 치유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구걸의 행위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매국 행위 앞에 우리 대구, 경북의 지식인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주문한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거 청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놈한 명령이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어찌 건강한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국내 기업이 각출한 돈으로 대리 변제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배상안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위중한 매국 행위이며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의 수반이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권분립의 정신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의 국기문란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도저히 영수할 수 없다. 윤석열 당신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이라고 헌법 제69조 앞에서 선사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매국적 굴종의 처사를 마치 민족의 미래와 국가 안보를 위한 대결단으로 포장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간 어렵사리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민족의 미래를 위한 참된 방법인가. 지난 11월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 성명의 핵심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복속시킨 것이었다. 한미일의 협력을 북핵의 협력에 대한 삼각 동맹이라고 떠들어 대었지만 그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차단하고 해양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일동맹의 패권 전략 속에 한국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이 짠판에 한국이 종속되는 것. 이러한 체제 속에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되는 일은 숲을 들고 불덩이에 뛰어드는 일이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미일의 패권 전략 속에 편입되는 것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인가.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 작전을 펴고 우리의 땅 독도의 함정을 접어 타는 일이 어찌 우리들의 평화를 지키는 일인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만들었던 냉정체제가 다시 한미일 북정려 대결구도로 재판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무지하고 오만한 대통령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평화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 이 목전에 당동한 끔찍한 민족의 미래에 앞에서 우리는 윤석열에게 묻는다. 당신은 권법 제69조에 명기된 국가 보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최일인조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총체적 파국을 막고 있다.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정적주기에만 몰입한 채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적태를 우리는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점점 배랑 끝으로 몰리는 서민의 상이 보이지 않는가. 자기 세력에는 하룹시 관대하고 비판 세력에는 수사와 기소로 탄압하는 금창공화국을 우리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노동자의 상과 약자들의 고통에는 무심하면서 가진 자와 기업의 국가를 채우려는 나라. 자국민의 안정과 인권과 심정을 외면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종속되는 군륙적인 나라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그리고 내국적 책동은 적극 중단되어야 한다. 저 계대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 대신들이 염려만을 생각하고 거짓 위협에 벌벌 떨며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4천년 역사의 강풀와 500년 종료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도다. 아 원통하고 무나도다. 남의 노예가 된 지금 우릴 8천만 돈 보려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분위의 4천년 4천년 국민의심이 하룻밤 사이에 후렴이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원통하다. 원통하다. 동포려. 동포려. 다시 한 번 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기대에 의한 권력을 탐욕한 우리들이 매세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찌 1901년 그날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내국적 굴역 직동을 적극 중단되어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 반남법 반민주 반대주적 내국행위의 강력히 위탈하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반미 3일 대결에 결혼을 났을 것을 첨명하는 바이라 2023년 3월 21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 경북 교수형우자 연대회의 일동 대구 경북 정림직 단체역위의 일동 사회입니다. 한 가지 양례를 고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명서의 첫 부분에 장지현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국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부분을 낭독하시게 되어있는 경북대학교 안철택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셨는데 그거는 장지현 선생이 경술국치 이후에 친일 행각을 했다는 놀람이 있기 때문에 안 선생님은 양심상 이거 읽을 수 없다. 변절자 이거를 읽을 수 없다. 넘어가셨는데 아주 지금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장지현 선생이 변절하기 이전에 1905년 내 정례상국과 워낙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장지현 선생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가 변절하기 이전에 시일야 방성대국 하던 그때의 상황과 그 당시 2천만 조선인의 신정이 바로 오늘 남한 8천만 남한 5천만 북한의 2천만의 신정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사실은 지식인 장지현 선생이 매일신문에 논설 주관을 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지식인이 얼마나 취약하냐 지식인이 얼마나 쉽게 그 일 앞에 변절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세가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 하더라도 검찰 독재호역이 우리를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시겠습니까? 네. 네. 다시 말입니다. 제가 장지현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 장지현이라는 인물을 보지 마시고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구한말의 상황과 그 당시 2천만 동포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8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안철현 선생님이 읽지 못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